안녕하세요. 묵사발TV의 묵사발입니다. 제 채널은 일상 브이로그 보도우 그리고 먹방 도전 그리고 패션 리뷰 이 옷도리를 입고 방송을 하는거야. 효과 있었어요. 그 사람이 많아요. 그리고 각종 게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엔터천데 쫀쫀쫀 떨어졌어. 아 뭐야 을 주로 하는 채널입니다.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구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